날씨 터치기입니다. 주말에는 옷차림을 좀 더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겠는데요. 내일 중부 곳곳의 아침 기온이 한자릿수로 뚝 떨어집니다. 중부 산지에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서리가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찬 바람이 불면서 내일 종일 쌀쌀하겠는데요. 특히 서쪽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먼저 위성영상입니다. 오늘 오후의 하늘 모습인데요. 전국에 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북서쪽에는 건조하고 차가운 공기가 머물고 있는데요. 이곳은 고기압의 중심으로 하강기류가 강해서 하늘이 깨끗한 모습입니다. 내일은 점점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오후부터 차차 맑아져 하늘은 쾌청하겠고요. 찬 공기가 내려와 찬 기운이 감돌겠습니다. 무엇보다 고기압 회전을 따라서 찬 북서풍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토요일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 시속 45km 정도의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서해상에도 녹색의 3m 정도의 높은 물결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서해상은 내일도 물결이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동해상의 풍랑은 점점 약해지고 있지만 그래도 바람이 불면서 동해안으로는 모레까지 너울성 파도가 예상됩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가는데요. 지상과 먼 상층으로 가보겠습니다. 영하 18도 정도의 차가운 공기가 밤사이에 우리나라로 다가오고 있고요. 내일은 점점 내륙까지 내려오겠습니다. 때문에 아침 기온이 전국적으로 5도에서 8도가량 낮아지는데요. 분포도에도 확연히 진한 파란색의 10도 이하, 중부 곳곳과 동쪽은 보라색의 5도 이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무려 6도까지 떨어지는데요. 오늘보다 7도가량 낮겠습니다. 강원 산지는 5도 이하로 내려갑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기온이 낮은 중부 산지에는 서리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리는 눈은 아니지만 이렇게 기온이 급격히 내려갈 때 기체 상태로 머물던 수증기가 지표면이나 물체에 응결되는 현상입니다. 때문에 농작물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낮 기온도 오늘보다 내려가는데요. 오늘은 선선했지만 내일은 대부분 지역이 20도 이하로 내려갑니다. 특히 중부지방은 15도 이하로 낮에도 쌀쌀한 감이 있겠습니다. 서울은 15도, 광주는 16도, 대구는 18도가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아침 기온이 더 내려가서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당분간 이렇게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는데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날씨터치키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